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KM 차트는 핫수비스. KM 차트는 자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을 특유 100%로 선정된 상이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자랑하는 최고의 인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할 경우에는 정말 혹시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뜻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KM 차트는 핫수비스, 러시아, 구상자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시크릿 너버, 축하합니다. 네, 시크릿 너버, 시크릿 너버입니다. 블록한 콘텐츠로 그리는 시크릿 너버는요. 맥캠티만한 새로운 콘텐츠와 시크릿 컬러를 사용하는 팀이죠. 아시아 선에서 포파인저킹, 맥터 홀딩을 자랑하고 있는 시크릿 너버입니다. 다시 한 번 수상해 축하드리고요. 수상생각 부탁드립니다. 수상생각 부탁드립니다. 수상생각 부탁드립니다. 박세월 너버, 안녕하세요? 지크릿 너버입니다. 저의 중요한 자리에도 오늘의 시키는 저희 번호로 감사드렸고요. 이 파리에 걸맞은 신고만 오신 분과 함께 열심히 한 번 지켜봤어요. Thank you all for making your video possible for us to receive the best on-point award. You're absolutely nothing about you guys. We love you all.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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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ll. Interesting it, so I'm doing it. Thank you. Salk. Just. Thank you all. Hello. Let's go. I love you. 댄서 아이클럽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네 오늘 누구 보러 보셨어요? 0! 2! 2! 3! 2! 2! 1! 1! 2! 제가 오늘 뭐 시작을 하러 왔지만 콘서트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이번에도 나온 김에 오늘 사진 4개나 즐거웠고요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는데 그냥 알 수 없으니까 오래오래 사진 드리고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같이 통화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제가 드릴 상은요 유니버셜 베스트 퍼퓰러리티 도모님입니다 이 상은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팬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상인데요 오직 팬 여러분들의 상을 모두 뽑아주신 상이기 때문에 함성을 더 크게 질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합성 질러옵니다 이제 그만 시킬게요 네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베스트 퍼퓰러리티 시킬 시킬 넘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킬 넘버 축하합니다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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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넘버 축하드리고요 축하해 축하해 저희 시킬 넘버가 영광스럽게도 여기 USA에서 이번원으로 시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사랑하는 라키들 덕분이고요 앞으로 더 라키들에게 자랑스러운 시킬을 도모하도록 온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고백 도전을 보러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가즈아! 가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